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학하고 취업되면 아무 걱정 없다 했는데 인생사 산넘어사니요 마음대로 되는 것 다 없고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은 험니뿐이구나 어메 어메 우린 어메 헛달라고 날 낳았던가 날려거든 잘나거나 못날려면 못나거나 살자 허니 고생이오 죽자 허니 창춘이라 현놈신샘만이 아니네 어메 어메 우리 어메 헛달라고 날 낳았던가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시고 날 먹이시는 우리 어메 그리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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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 알을 길 없어라 그리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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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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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